충돌 nome 현역 2인입대 진판 어떻게 막을건데 F 수직 박은 다음에 여 좀 많은데? 근데 쟤네 딴 데간다 얘네는.. 어? 아닌가? 어? 사람이 없는데? 아냐 사람이 없는데 아우 씨 컨테인트 앞집 마려운데? 침착하지만 정확한 매주 오줌 아니 씨다 야 다전거 빠른가? 대형아 여기 오탄있다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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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전거 빠르냐? 빠르면 써보고 싶은데?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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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심지어 오토바이 타가지고 한 세 배는 더 느리게 체감해 어? 파업할까 지금? 똑같은 메타인데? 어디요? 어 그러네? 아 잠깐만 어디로 존닥끄리겠는데? 뭐 그거 바로 재는거야 어길을 더 끌어버리자 야야 한명타 한명타 지금 시발 보급 볼데가 아니야 차 찾으러 가야돼 야 포?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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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버래 둘이 같이 총소리가 들리긴 한데 무시해야지 아 바로 앞에 사람이 있긴 한데 로드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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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드킬? 야 잠깐만 도착해서 보니까 보급이야 씨발 라헉 죽여 이새끼 저어있었구나 오케이 쿨하게 떠난 돈 어디요? 어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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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트럭 맞아? 응? 트럭이네 내가 간다 나도 차이 도대해 가자 근데 저 파랑색 저친구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거냐 아니 시발 아니 침수차됐어 가던거 에이 딜러를 안썼구만 어쩔수없다 우리가 가야겠다 오씨 아 중고차 내버렸어 이게 뭐하냐 어 설마? 아 정말 오토바이 없나 진짜? 야 미니쿠퍼 있는데 열심히 탈수있는거고 코딩을 좆같이 했지만 얘들아 스쿠터 뜯어 스쿠터 아이씨 거부상하게 스쿠터는 아이씨 야 안되겠다 치워야겠다 야 야 타면서 아니 아니 시발 시발 사람 밀거같다 이새끼들 이러면 내가 밀어줄게 어 어 잠깐잠깐잠깐 또 시작이다 저새끼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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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발 준나봐 아 왜 뒤로 뒤로 갔어 요 수류탄소리 왓 어 도망가 시발 어 도망가 어 야 어떻게 뭐하냐 아니 나 초근접 헤드샷으로 사람 죽였어 개새끼 힘 좀 내봐 아 그렇지 시발 점검 일단 오르막길 가지 말자 이발 못 이기겠다 이거 컴먼 어 잠깐 여기 파밍하자 이렇게 뭐하냐 오.. ㅅㅂ 잠깐만 밤비당 1 현민아 우리 튀어야 돼 더 뒤로.. 더 뒤로 튀어야 돼 야 픽업해 픽해 이제.. 이제 픽업 이제 픽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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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픽 픽 픽 픽 픽 픽 픽 픽가츄 두기차가 간대 픽가츄 오오 이발 픽가츄 빨리 야 ㅋㅋ 거기ㅋㅋ 빨리 빽 빨리 빨리 오.. 야.. 아아.. crazy herpes i know I hate her d65 방향 좋다 야 그 새끼 화킬하고 얘 죽어 있어 혼자야 아 그래? 여기 잡아야대 아 개피야 개피 현민 현민 내 쪽으로와 오 야자나 아이가 와이 와비티비 이거 어떻게 된거인?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 이후 개같이 일곱시간을 달렸으나 이건 진짜 사람이야 현민 타 현민 타 야 야 야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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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준다 카스 장인? 치킨은 커녕 콩만 팠다고 한다